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동련입니다. 제가 고3들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고3 애들을 데리고 저희 학원 고3 120명 정도 애들을 데리고 제가 영어관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는 엑시트 아시죠? 유나. 근데 이제 보시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좋았어? 뭐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한 학생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영화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랬더니 영화관 CGV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냐? 가볼까요? 이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같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막 열심히 하지만 지금 삶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보세요. Life is a tragedy. 이게 뭡니까? 삶은 비극이다. 웬, 뭐 했을 때? Close. 가까이서 봤을 땐, 보여졌을 땐 삶은 비극이다. But, 그러나 long shot, 길게 왔을 때는 희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친구, 이 말이 가슴에 와닿다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힘들죠?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로. 제가 또 단어 하나 끊어도 될까요? 아, 좋았다고? 갑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 뭐냐면 일시적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볼게. transient. 얘가 영어로 일시적이에요. 왜? trans. 지나간다 이거야. trans. 옮기다. transitory. 얘도 영어로 일시적인 거야. 왜? trans가 들어가 있으니까. temporarily. 얘도 일시적이야. 왜? time. 시간은 일시적이야. 다 지나간다는 거죠. provisional. 눈에 보이는 거. 얘도 다 일시적인 거야. 이런 건 다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영원한 건 뭐냐? 남아있는 거. remain. 얘가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잖아요. 접도, r를 빼면은 이 단어의 변형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permanent. permanent. 이 단어가 이 단어야. 됐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영원한 거야. super perfect. 지나가는 건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뭐야. 트레지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불명이 아주 희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고3 학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나의 삶은 길게 봤을 때 반드시 아, 그쵸. 굿. 좋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transient, transitory, temporarily, provisional. 하지만 permanent 뜻이 뭐라고? 시작 남아있는 건 영원한 겁니다. 얘는 뭐라고? 일시적인 얘는 뭐라고? 영원한 영구적인 남아있는 건 영구적이라는 거 다 수능 영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롱샷 길게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커메드 희극이라는 거 좋았던